데이터 띵킹 티키타카 4차시 데이터 비판하지 못하면 분석하지 못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차시 데이터 비판 역량입니다 자 비판한다라는 것은 모든 기획 역량의 가장 기절을 형상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죠 왜냐하면 비판하지 못하면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굽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고기를 평소에 많이 먹어본 사람일수록 내가 어떻게 구워야지 고기가 맛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내가 입수했던 데이터를 요리조리 비판하지 못하면 내가 분석을 할 때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줄리고 어떤 건 힘을 주고 어떤 건 힘을 빼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감각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석 기획 역량을 바로 훈련하시기 보다는 비판 역량을 단단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어진 상황에 맞게 문제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비판 역량 훈련해 볼까요? 자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일을 맡게 된 후 기존에는 어떠한 분석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다 중 굉장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바로 2012년 당시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폭력성 정도를 실태조사했습니다 자 조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으로 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꼼꼼히 살펴보던 중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동착했어요 과연 학업능력과 폭력성은 관련이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성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산관관계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떠한 유형의 폭력이 나올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초기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놓이게 됐습니다 X축에는 고등학교별 2012년도 수학능력평가 1, 2등급 합계 비율이구요 Y축은 고등학교별 일진인식 비율이죠 각 지표의 계산 방식과 구성 방식은 자막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X축은 학업능력, Y축은 폭력성인데요 이 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력성과 학업능력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그래프를 읽을 때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따로 자료로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? 과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학업능력과 폭력성은 관련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그 이유와 함께 답변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미리 작성한 답에 대해서 좋아요와 궁금증이 있으면 대댓글로 티키타카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 비판능력에 대한 문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